정우의 1주일 캠 1주일 정우는 어떠셨나요? 1주 정우랑 2주 정우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둘이 저를 잘 보살펴줘서 1주일 정우가 남은 이번주 2주 최종으로 저희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캠, 정캠 제가 왔습니다 정드는 캠 이제 점점 정드는 캠 1주차도 어떻게 보면 나른하게 무사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나긋나긋하게 우리 태용이 형 힘들면 안 되니까 이따가 MC해야 돼서 제가 응원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디팡팡? 누구게요? 주구주구 주구 헬로우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셨어요? 저요?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한 번도 왔다 저희는 NCT U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사주지마 Open your eyes 요! 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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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2주차인데 2주차 돼가지고 조금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NCT U로 데뷔하게 된 2주차 태용과 재현입니다 데뷔하게 돼서 저 너무 떨렸어요 진짜 우리 한 명씩 멤버들을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카스입니다 우리 마크도 여기서 대기 중이었어 안녕 안녕하세요 2주 보스 오늘 MC가 마무리했어요 이야 고생했어요 오늘 무대 어땠어요? 오늘 무대 오늘 무대 디자인이 좋아요 재밌지 않았어요 오늘 약간 확실히 1주차 때보다는 2주차 때 우리도 다 같이 긴장이 많이 풀려서 오히려 더 무대에서 놀 수 있고 너무 많아요 더 익숙해졌어요 오늘도 저희가 NCT U 2팀 그리고 지금 마크 가이너 씨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NCT 중심 와 NCT 중심 인터뷰 인터뷰 보스잖아요 노래 제목이 그러면 윈윈이는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보스다 저는 너만 되게 아니야 성경이야 성경 로맨틱 고것 도 make 는 이거 더워줘 가세 좋아 place 찍어야 그렇게 잘 나와. 가도? 가도 어떤 가도 보여줘. 가도 좀 그냥 위에 오면 진짜 배로는 이렇게? 아. 치앙이 형을 이렇게 하면 억울 작아지. 그럼 형은 어떻게 찍어야 돼? 형 잘 찍어잖아 형이. 보이시나요?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되나? 보여주면 돼. 안 돼? 형이 준거라고? 나 저번에 사준다고 했었어 근데 VF에. 근데 이거 보여주면 안 되지 않아요? 보여주면 돼. 왜?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약속했던 도영이 형의 에어팟. 와 멋있다. 멋있는 형. 형 제 생일 선물은 언제 와요? 너가 말하면 진짜 소중될 줄 알았어. 라디오에서 사주는다고 했는데. 선물? 바로 여러분. 우리 선물이 있는지. 원래 내 여러분인데. 원래 내 건데. 괜찮아요. 우리 거 집이? 원래 내 건데. 다이오. 그렇네. NCT 2네. 리월드. 리월드. 드디어 Savannah가 될 수 있듯이. 이 전환이動画만 찍을 수 있는 분들이 부분은 무처면聴한 folds에 이번 época! 너무 좋다! 와! 일요일 기가월을 끝내고 투자를 맞이해서 좀 더 성장한 정우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성장하고 결전해서 정우의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오늘 정말 멋있으세요. 오늘 완전 NCT U 무드에 두 개나 하고 마크가 MC도 보고 완전 NCT 중심이야. 고생했어. 로맨티스트! 오늘도 너희 덕에 빛나는 무대. 내일도 함께 하길. 여러분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